제목 황금 황금? 황금? 황금 어머니의 태몽으로 황금비가 내려 그 빗방울 닿는 곳마다 황금으로 들이발뀌었어 야 뭐야 생각보다 스프링해서 좋은데? 아무것도 못했던 내가 황금같은 시기에 그대들을 만나 나 자신이 빛나기 시작하였어 와 처음엔 내가 황금이었으나 시간이 지나 주위를 둘러보니 내 주위가 온통 황금으로 뒤바뀌었더구나 와 이야 너무 잘 썼는데? 이 소중한 빛들을 잃고 싶지 않소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